상태빌 데모 시연하기 위해서 지금 한창 세팅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세팅해놓은 모습이구요 지금 nvr n64죠 64 채널 cms 박스구요 nds가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nds가 있고 그 다음에 허브하고 pua 허브 그리고 이제 비상경고방송위안 pua 앰프죠 NAC2C 이제 스피커하고 연결이 될거고 이쪽에 오면 비상대 마우스 펜션을 좀 비상자를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거에요 아직까지 영상은 안떄었는데 좀 이따가 영상떄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